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출제가 좀 안 된 느낌이라서 뭔가 생소하거나 아, 잊어버렸다 이래서 틀린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자세한 해설 강의에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뭐 기계공원에서부터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보시면 수직선의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그 점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게 4 이하일 때랑 4 이하가 아닐 때로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우리가 사건 이름을 붙인다 하게 되면 얘가 사건 A인 거고 얘가 사건 A가 아닌 A의 여사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B가 아니야. 자, 이렇게 했을 때 P의 A가 지금 얼마라는 거? 주사위가 4 이하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여사건은 3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수직선 위에서 그럼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그거는 뭐지? 얘가 지금 플러스 1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한대? 1만 6천 2백 번을 반복한대. 자, 이 반복한다는 거 이 확률에서 이거 지금 뭐겠어? 독립 시행이겠죠. 같은 것을 지금 이제 반복하는 독립 시행의 상황에서 1만 6천 2백 번 중에서 이 사건 A의 횟수 횟수를 따지는 것이 이항분포입니다. 자, 횟수 근데 총 몇 번의 횟수야? N번 중에서 횟수가 몇 번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놓는 거고요. 그 X가 뭐를 따르게 된다? 이항분포 B의 NP 이렇게 지금 따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정규분포를 또 따르게 된다는 거지? 뭐? NPQ 그 다음에 루트에 NPQ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아, NP죠. 평균이니까 NP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 개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N이 얼마인 거야? N이 1만 6천 2백이야. 그리고 N번 중에 어떤 횟수? 이 횟수 이게 지금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에서는 지금 얼마야? 얘 곱하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 5,400이라서 2 곱하니까 1만 8백이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Q가 지금 3분의 1 곱하는 거지 그러면 3,600 되면서 얘는 60의 제곱이다. 표준편차는 6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X라는 이 N번 중 즉, 16,200번 중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게 이런 확률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일단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1만 8백 평균이 되고 여기가 지금 1시그마 되는 곳이 이제 1만 860 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점의 A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단 말이지 이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아 근데 이 횟수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 횟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 위치가 결정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위치는요 X번이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게 몇 번? 1만 6200에서 X를 뺀 횟수만큼 얘가 X번 나오게 되면 얘가 지금 1만 6200 마이너스 X번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1만 62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위치라는 거야 위치에 대한 식을 구했는데 이게 지금 570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넘겨주게 되면은 1만 6200이니까 2만 1900이잖아? 자, 그래서 X가 10, 9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뭘 이용해서?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X의 확률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지만 이항분포는 확률분포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만 6201개의 표를 그려서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명이 됐다? 정규분포가 발명이 됐다 근사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10, 950이라는 게 어디쯤 있을 것이냐? 아,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여기쯤에 있겠네요 여기쯤에 지금 10, 950이 있는 거고 이 부분, 이 이하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네 그렇다면 이 점 이 점이 얘가 지금 이제 M인 거고 M 플러스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지? M 플러스 얼마인지를 표준화 공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10, 950에서 10, 800을 뺀 다음에 나누기 표준 편차하게 되면은 60분의 150이라서 2.5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랑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굳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게 뭐야? 얘가 250이다 250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 아, 이게 150이죠 150인데 얘가 지금 표준 편차가 60이야 그냥 딱 봐도 2.5배라는 거 우리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얘가 M 더하기 2.5의 시그마라는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가 2.5 시그마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여기 남아있는 2.5, 0.494가 어디의 확률이라는 거? 이 부분의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0.494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0.5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X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이 얼마다? 0.994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00을 곱해서 정답은 994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